호텔에서 300m 정도 거리에 그냥 현지 분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 브런치 가게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 올 수도 있으니까 쪼리를 신었습니다 아침까지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내에만 있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거짓말처럼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아침에 비가 막 시원하게 내리니까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오히려 좋아 너무 반가우신 여기 마사지샘 사장님을 봤어요 마사지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가오쇼 오시면 저기 101마사지 완전 추천드려요 진짜 시원하거든요 신기하다 아이스 라떼 이렇게 거품 올려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느낌 얼음을 가득 안 넣어주셔가지고 양이 되게 많은 느낌 이거 신기한 맛이야 드립으로 만들어주셨나 보다 빵이 되게 부드러워서 치즈만 먹는 느낌이야 안에 들어있는 야채도 싱싱하고 치즈도 너무 맛있어요 도 샤오 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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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미용실 봤대요 아 미용실 봤대요 평점이 왜 이렇게 좋아? 어? 근데 발 마사지도 하는데요? 발 마사지집인데요? 립스틱 안 가져와가지고 스테레 다시 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 있지? 가본가봐요 휴 탈 것 같다 이제 구구맵을 보다가 되게 가보고 싶은 분위기의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거리가 좀 있어서 택시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고 있어요 1.2km더라고요 비 엄청 많이 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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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덥고 뭔가 운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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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파이가 엄청 맛있대요 그래서 왠지 파이를 먹어봐야 될 것 같고 세세이 그래 이거는 허니 시나몬 라떼예요 아이스만 된다고 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요 이렇게 샷을 더 주세요 그러면 이제 농도를 진하게 먹고 싶으면 더 넣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나귀 파이 여기가 이름이 당나귀 카페래요 그래서 여기 트레이드마크 강나귀가 있어요 모짜렐라 파이 지금 그 파이의 고소한 냄새가 엄청나고 있어요 시나몬 허니 라떼부터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달달한 밀크티에 시나몬 향 약간? 진짜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와서 그런지 피자 같은 느낌의 짝짤하고 맛있어요 근데 근처에 진짜 택시가 하나도 없어요 지도에 택시를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제발 안 되겠다 걸어가야겠어요 그냥 거북이가 엄청 쳐다보고 있어요 목 빼가지고 도마뱀인가 이거? 도마뱀도 있어요 다행히 오늘 쪼리를 신고 와가지고 발은 젖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봐요 물 엄청 많이 나오죠? 뭔가 무서워 아 오늘은 류람산도 안 왔나 비 많이 와가지고 회색 도시가 됐어요 지붕존에 들어와서 우산을 접었어요 도착 네 다 젖었고요 카메라도 젖고 나도 젖고 호텔에서 좀 쉬면서 뭐 할지 생각해보고 이따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편집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러 나왔거든요 리우어 야시장에 가볼까 합니다 비가 아직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비가 와도 야시장 하겠죠? 많이 멀지 않아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막 번개도 계속 치고 그래가지고 살짝 무섭다 그나저나 거기까지 걸어간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안 하면 그냥 편의점이나 먹어야죠 뭐 이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리우어 야시장입니다 건너도 되나? 건너도 된다 건너도 된다 지금 비가 와도 상점들이 문을 열긴 열었어요 엄청 다 연 건 아닌데 오히려 좋을 수도? 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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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까요? 석가 사야지 아 시시 맛있소요 네 석가 응 왜 국어 왜 국어 국어 아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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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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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시시 시시 엄청 열정적으로 석가 맛있소요 고마워! 응! 응! 바이바이! 어색해가지고 얼른 먹고 왔어요! 바이바이! 빗물져준 스테이크다! 스몰 사이즈 100달러? 양은 이 정도 됩니다. 저는 고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엄청 연하고 부드럽지 않아요. 솔직히 조금 질기거든요? 근데 소금만 이렇게 뿌리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한국에서 소고기 그냥 소금 찍어먹는 것 같아요. 여기 맛집을 발견해가지고 여기를 가보려고요. 근데 제가 소초에서 현금을 많이 안갖고 왔지 뭐예요? 여기 맛집을 발견해가지고 완전 뜨거워요. 아 뜨거워! 뜨거워! 지난번부터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먹었었거든요? 소심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사람도 없길래 도전해봤어요. 짠! 이거를 소장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쵸? 음 완전 탱글탱글! 맛있다! 소장을 가지고 여기를 다시 와야겠어. 이거 먹고 집에 가서 후식으로 섞어먹으면 되겠다. 여기에서 먹어보고 싶었던 게 더 있었는데 타타야 우유랑 버섯 튀김?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 사장님들은 오늘 안 나왔나봐요. 다음에 와서 먹어야겠다. 해당 최재 cont 해당 한강 감사합니다.